잃어보라니까 지..취방 얼마나 넣었어? 아 알았어 저 자식이 진짜 아.. 가라고? 가라고? 가! 니가 왜 걔 그녀를 밀어주고 있냐고 오빠가 그렇게 하고 싶어 형! 넌 시키고 있어 자! 내가 당분간에 금방 우회 정화하는 걸 다 살 수 있을까? 우리 말 죽이는 내 여전 알라드롸 어색 아.. 말도 돼 말도 돼 아.. 앙젤라 한글자막 by 한효정